자,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게 좀 있어서 오, 안 바뀌었다. 와, 웬일이지? 아줌마로 안 됐어요. 처음이야. 이런, 이런 기분. 오늘 아줌마로 바뀌어야 되는데. 자, 칼라이야. 성형 부작용이 이제 안 일어납니다. 아일라스, and I've come to a decision. Mercer Frey tried to kill both of you. He betrayed the guild, murdered Gallus, and made us question our future. He needs to die. We have to be very careful, but not. Mercer is a Nightingale, an agent of Nocturnal. And it's all true. Everything I heard in the stories. The Nightingales, their allegiance to Nocturnal and the Twilight Sepulchre. Yes. That's why we need to prepare ourselves and meet Mercer or I've come to meet you. Mercer, and we need to meet you. We need to talk to you. Now! The south-east gate is a small path, the mountain side. At the end of that path is a clear path, and an old standing stone. I'll ask you both to meet you there. I have some preparation for my own domain. I'll meet you at the start. We need to meet you at the start. We need to meet you at the start. 사도가 되는거야 우리도 버프좀 바꾸가야지 헤헤 소리가 나는데 이 장소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거지 나이팅게일의 위기 나이팅게일의 위기 우리의 위기의 위기 우리의 위기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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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위기를 말하는거야 내가 따라서 그 위기의 위기 가만히 설명할게 가자 이 길 나이팅게일 옷이 어떻게 리택트 됐을까 바닐라도 상당히 이쁜데 아마 리디아는 못 따라오겠지 어? 따라 들어오네? 아 또 무슨 관종짓을 하려고 여기 성스러운 곳인데 이 곳은 이 곳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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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하다 불안하다 이 곳을 통해 우리의 본性으로 우리의 본性으로 뭐지? 브루뇨 우리의 위기 이 곳을 통해 우리의 본性은 그 곳에 대한 너의 위기 내가 자신의 위기 내가 이 곳은 그리고 그 곳은 내가 왜 내 곳을 선택한거야 우리의 사랑은 이 곳에 대한 이 곳이야 이 곳이야 이 곳이야 두 곳이야 모든 곳이 그거는 그냥 우리 서민들의 생각이야 이게 이루어 한다고 해서 걔네들이 망할 일은 절대 없어 그래도 살 사람은 다 자 걔네들은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거든 저는 마지막으로 정신을 믿어야 할 것 같아 오늘 우리 서민들은 도로로에 도착할 수 있거든 도로로에 도착할 것 같아 방어구를 넣었죠? 어? 나이팅게일, 방어구, 장갑, 두건 방어구를 착용하게 어? 니 택이 별로인 것 같은 느낌이 그냥 이거 오리지널인 것 같은데? 오리지널인 것 같애 오리지널이 가장 이뻐, 나이팅게일은 오케이, 러스. 우리는 이 방어구가 있는 것 같애 이제 뭐? 이 방어구는 나이팅게일의 첫번째 오우, 러스. 나이팅게일을 사랑해 나이팅게일을 사랑해 하지만 나이팅게일은? 내가 전혀 없었지 니 택만, 니 택이 아니라 그 어? 텍스처 해상도만 좀 올려놨나? 만약, 너는 자신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알 수 있는지 The term's quite simple, Brunjove Nocturnal will allow you to become a nightingale And use your abilities for whatever you wish And in return, both in life and in death You must serve as a guardian of the toaer's cellgirl 볼륨감이 조금 더 생겼고 아이... there's always a catch But at this point, I suppose there isn't much to lose If it means the end of Mercer Frey, you can count me in What about you? 너는 말할 수 있는지, 노크터널에게 명세할 준비가 됐는가? 준비됐다. 제가 문을 열어둔 후에, 북쪽의 마을에 앉아. 넌 따라오지 마. 어디 쫄병 따위가 이런 자리에 따라올라고... 오지마. 오지마 이 성스러운, 성스러운 곳에 시간을 잃어버렸어. 나의 의료는 아직도 있어야되어. 도로에 출연하러 가자 아, 오지 말라니까 따라왔어, 또 하나는 은신의 여왕, 그림자의 여왕제, 녹터널 씨여 아, 카라야. 다시 한번 듣고 싶었을 때 제가 다시 들었을 때 뭔가를 잃어버렸어 리디아가 저기있으니 집중이 한대 리디아의 뜻은 무엇인가? 리디아의 뜻은 무엇인가? 리디아의 뜻은 어떻게 되겠지? 오! 오! 다시 너가 다시 놀라게 된다고 말하잖아. 너의 약속을 통과했을 때 너의 마지막 부분을 보여줄게. 머쌤의 사실죄죄. 머쌤는 두 번째로 열어준다. 스켈렉톤 키로 다 훔쳐간거죠. 스켈렉톤 키로 다 훔쳐간거죠. 그 스켈렉톤 키로 다 훔쳐간거죠. 그 스켈렉톤 키로 다 훔쳐간거죠. 그래서 그 열쇠는 어떤 문의든 열 수 있다는건가요? 하지만 그 키도 그냥 체육량이 아니라 체육량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불쾌한 능력을 얻고 큰 능력을 얻는 능력을 얻는 능력을 얻는 능력을 얻는 능력을 얻는 능력을 얻고 이런 길이 있으려면 좋습니다. 이 누구나나는 아마 빛나는 더 이상으로는 잠시 세폴커 키로도 가질 수 없다면 고일번로 되는 것뿐일 수 없는데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의 기쁨은 불가능성에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너는 알 수 없나,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경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뭔가 돌려주기 위해서 가는 건 처음이군. 난 도둑길드인데. 정말 맞습니다. 우리의 일정에서, 우리의 기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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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가자. 아직 나이팅게일 활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나이팅게일 활은 못 받아요. 좀, 좀 이따 해야 돼. 길드의 지휘부 문제. 지휘부 문제를 왜 나한테 얘기하지? 나는 어제 가입한 신참인데.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너의 기쁨의 기쁨의 기쁨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휘부의 지휘부는? 나? 너도 있잖아. 내가 이 게임에 오랫동안 지났어, 내 친구. 오랫동안. 나는 노골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휘부의 지휘부를 벗어버렸습니다. 나는 그것을 잘하는 것입니다. 아마 가장 좋은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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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다. 2인자를 원하는 것. 음... 부탁할 때가 되어 왔다고 생각했지. 나의 스펙을 좀 들어봤겠지? 하, 받아들이지. 이 일만 마무리하면 도둑길드도 낼 frightened skailer 시작해볼까? 나이팅게일이 출동하는 거군 3인조 부활 완료 어둠의 능력 이르큰 이르큰산드 산으로 이동하기 근데 이제 이 옷은 바꿔도 돼요 됐어 저거 경갑이라 저한테는 안 어울립니다 뭐야 난 중갑을 입어야지 지금 경갑 입고 가면 저는 한방에 죽어요 레벨은 38이니깐 나이팅게일 뭐 거의 상급으로 받을 수 있어요 레벨링 아이템이라 여기니깐 여기서 가면 되겠네 단절 지점 용이 있어 그리고 저기 아마 리치가 있나 일단 기다려서 리디아가 올 때까지만 좀 쟤를 잡아야 되니까 얘 어딨어 왜 안와 아이씨 어? 어? 뭐지? 누구랑 싸우는거지? 아 저기서 이미 싸우고 있군요 이미 싸우고 있었어요 아 오지마 야 붙어야지 그냥 칼두고 가 빨리 뭐야 아 그냥 일반 드래곤이잖아 에이씨 족밥입니다 족밥 족밥입니다 족밥 어? 아 미친까지 나왔어 잠깐! 어허어어 잘못 건드렸다 자 드래곤 잡았고 얘가 열라.. 저 리치가 좀 쎄거야 크로시스 크로시스 쏘지마 쏘지마 얘가 이제 가면 주는 애들이 이제 원래 첫 번째로 얻는 애지 보통 으어 맹기 오라가 있어가지고 피가 빠지네 오오 잠금해제 궁술 연금술이 20% 증가 오오 좋네 안쪽 용원을 받고 메아리 치는 함성 아... 비싸다 근데 지금 제가 무게가 별로 없어서 뭘 드질 못해요 이쪽으로 이쪽 길이야 이쪽 길이야 이쪽 길이야 이쪽 길이야 이쪽 길이야 아니 중갑에다가 저런 마법 인체는 저런 식으로 해놓으면 누가 저걸 입어 그냥 팔란 얘기지 아무도 안 입겠다 여긴데 오오 잘못 떨어지면 죽겠는데요 잘 떨어져야 돼 비비기로 입구에서 만나자 그랬지 입구에서 만나자 그랬지 비비비만 잘하면 되고 오 으악 옛날에 여기서 궁술 최상급을 얻었었지 여기서 그래서 너무 좋아했었던 기억이 있네요 최상급 궁술 투구 눈물을 흘렸었는데 아 조금만 더 한번만 더 잠금해제 아 전격자 이거하고 투구 쓰면 90%인데? 어 두목이야 아 이거 너 습격자야? 아이씨 같이 갈걸 리디아 같이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로 바로 이동을 하면 아 아 저기있어서 또 못가네 저쪽부터 일로와 한마리는 제가 잡을 수 있어요 참 뭐 잡을 수도 있어 잡았어 파살 맞으면 안돼 잠깐만 어 저거 멀리서 쏜단 말이야? 아이씨 히히히 올라오지마 히히히히 두명이었군 우와 얘 뭔데 한방에 죽었어 그냥 산적이었구나 잠깐 문 좀 열어주고 어허 클로즈업이 좋은데? 저런 각도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문 좀 열어주고 이거들 다 처리를 해야되겠다 아 되도 않는 양손금 들고 이씨 어 리디아 왔다 오 왕뚱땡이 포션이 있어요 죽였어? 죽인 것 같아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 돼요 잠깐만 야 이런 데서 자면 입 돌아갈 텐데요 그쵸 이 날씨가 지금 추워가지고 입 돌아갈 텐데 저런 데서 어떻게 자 스카이림이 또 좀 추운 곳입니까 가장 북단인데 내 캐릭터는 상관이 없지 난 냉기저항이 높아서 원래 여기 종족이라 노드가 어 두목 와 두목 입은 꼬라지가 거의 뭐 오 멋있는데? 걸렸어? 넌 쟤 리디아한테 걸렸어요 넌 아무것도 못해 뱅공 강철판금이었구나 다 잡았다 아 이거 아이템 달라졌으면 어떡하지 아까 전격 좋았는데 어 고대로다 고대로입니다 전격은 이제 90% 90% 90% 막을 수 있어요 어디야 여기 바로 위인가? 좀만 더 에이씨 에이씨 들어가자 걔네들은 아마 두명은 와있을거야 이미 여기 들어와있을걸 걔네들은 은신능력이 탁월해서 이미 안에 들어와있을겁니다 칼라이아와 대화하기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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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문가? 위치는 잡았어요 셋 50% 피곤 열쇠가 있으면 이렇게 짓거리를 안해도 되지 그냥 막 안 부러지니까 그냥 막 갖다 프려 갈기면 돼요 오, 뜨끈 자, 어디갔지? 얘네들이 이런 애들이란 잡지 두 마리까지 이런 애들은 잡아요 걱정하지마 나 그렇게 약하지 않아, 이제 투구 혹시 안 썼을지 몰라 어, 썼네 수호자는 좀 그래도 강력하다고 어, 지금 이게 못올린게 아마 한 30판은 될거에요 지금 유튜브에는 60파 정도까지 올라가 있을텐데 한 30편정도 못올렸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강력하지, 오, 상급 두... 아, 그냥, 그냥 상급이구나 3마리도 그냥 잡아야죠 3마리도 그냥 잡아야죠 3마리도 그냥 오고 좀 더 좋아하네요 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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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어! 전기라니!